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4월 20일 대비 약 마이너스 16.26% 하락한 가격입니다. 52주 최고가는 2021년 9월 1일 45,000원 52주 최저가는 2022년 1월 27일 29,350원입니다. 52주간 거래량은 2021년 11월 8일 76만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2년 5월 16일 1만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계룡건설의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마이너스 8.92% 하락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은 8만주를 순매수하였고 기관은 4만주를 순매도 외국인은 4만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2년 4월 21일 가장 많은 1만주를 순매수하였고 2022년 5월 18일 가장 많은 4만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21.16%에서 약 23.58%로 증가하였으며 최고 지분율은 2021년 10월 5일 약 26.33% 최저 지분율은 2021년 5월 25일 약 20.87%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2조원이며 2015년 1조 대비 약 68.3%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2327억원으로 2015년 361억 대비 약 544.71%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9.09%입니다. 순이익은 약 1564억원으로 2015년 168억 대비 약 825.57% 증가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6.11%입니다. 계룡건설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1.81배이며 지난 2016년 6.76배에 비해 약 마이너스 73.28% 감소하였습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0.37배이며 지난 2016년 0.38배에 비해 약 마이너스 1.98% 감소하였습니다. ROA는 6.72% ROE는 20.74%입니다. 계룡건설의 시가총액은 2,826억 6,320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773위, 코스피 종목 기준 455위, 토모 건설업 기준 9위입니다. 매출액은 2조 5,618억원으로 상장사 기준 157위, 코스피 종목 기준 150위, 토모 건설업 기준 5위입니다. 영업이익은 2,327억 4,198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139위, 코스피 종목 기준 131위, 토모 건설업 기준 4위입니다. 순이익은 1,564억 1,792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163위, 코스피 종목 기준 149위, 토모 건설업 기준 3위입니다. 통계적으로 1년 중 9월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12월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 주가도 현재가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상승률이 예측됩니다.